띠용 뭐야 뭐야 왜 왜 스트리밍을 이시간에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 입니다 오늘은 쨔 플라스틱 막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구요 그 오늘 구글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 왔는데요 아니 이것은 설마 그건가 하는 이 기대감 두근두근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오늘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왜 어디서 찾으세요 짠 짠 짠 짠 짠 음 짠 음 자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고 짠 짠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간인가 어 제 유튜브 채널의 역사적인 한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기쁨 하하 지금 아내와 여은이는 거실에서 tv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탕수육이랑 짬뽕 드셨나요? 이야 저랑 어떻게 딱 맞으셨나요? 오 있어 보이는데? 박스만 봐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? 두근두근 두근두근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아 뭐야? 아 깜짝이야 10만명 달성해서 축하해요 이거 줄게요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? 자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우워 우와 짜잔 짠짠짠짠 빨리 개봉하고 먹고 싶지만 아직 배달이 안 왔습니다 짠짠짠 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짠 잘 안보이네 반짝반짝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유튜브 매달 샘플이 들어있다 근데 구성 성분이 70%가 MDF고 20%가 아크릴 그리고 10%가 징크라고 되어있어요 MDF가 뭔지 아세요? 모르겠네 이 메트리알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실버 버튼인데 실버가 안 써 있다는 거 구성 물질을 네 왔어요 아 왔어요? 네 세팅해도 될까요? 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엄청 멋있다 영어님도 봐봐 영어님도 봐봐 아빠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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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맘에 들어요? 고마워 주세요 아빠 꺼야 이거 아빠 꺼 만져볼래요? 아빠한테 가봐요 됐어요? 구글에서 온 택배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골드버튼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날 긍정부스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